들리나요? 들리나요 얼마나 기다려와 들리나요 들리나요 저 이상한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나가지 마세요 빈아이님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왜 도망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마이크 켜보세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안키면 제가 나갑니다 저기요 저기요 아까 그 사람입니다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어 뭐야 지금 강아지 키우세요 네 강아지 키워요 마이크 대시면서 전판에 말 안하셨어요 조금 무서워서요 뭘 무서워요 솔직히 약간 저 나가고 나서 약간 서운했죠 혹시 마이크 눌러말하기 열기로 바꿀 수 있나요 강아지 키워가지고 괜찮아요 강아지 저도 키워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여가지고 주용하거든요 저는 어른이라서 좀 성숙한 편이에요 아니 좀 키 빨려요 아니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도 아이라 맞춰드릴게요 근데 왜 안 주무세요? 너는 안 주무세요? 너요? 네 저보다 어리실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맞춰보세요 서른 넷 나갈게요 아 아니 많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스물일곱? 뭐 맞아요 저도 스물일곱이에요 무슨 키세요? 아 저 소띠 소띠 네? 아 1년 지났구나 아 저 호랑이 띠요 아 맞아요 맞아요 호랑이 소리 좀 낼 수 있으세요? 호랑이 소리 좀 낼 수 있으세요? 제가 한번 내볼게요 네 2번님은 왜 안 주무세요? 월요일날 일가니까 주말에 쉬어야 돼요 보통 혼자 하세요? 어 원래 배그를 잘 안해요 거의 혼자 해요 죄송해요 저는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오버워치 해가지고 저 오버워치 그랜드 마스터였어요 거짓말 같아요 혹시 티어가 어디세요? 저 다이아 다이아 마스터요 아 아이디가 3개에요? 아니 그 여코 탱디랠 아 메타가 바뀌었구나 근데 저희 어디가요? 지금 혼자 가세요 에? 당신도 혼자 가셨잖아요 맞네요 예예예 빈 아이의 아이가 그 MBTI의 아이예요? 아니요 굿 헛소리 어 확인 세웠나? 어 세웠다 앞에 네 잡으면 될 것 같아 어 개피 푸쉬하자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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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어 퍽뚱 안 돼! 두 번째 컷 저 잡았어요 끝이에요? 네네네네 칭찬 한번 해주시겠어요? 칭찬 혹시 학생이세요? 아니요? 학창 말했잖아요 나이 아 직장생활 하시는거에요? 네 뭐하세요? 배구요 아니 평소에 뭐하세요? 배구요 네 오오오오 괜찮대? 뭐야 어디야? 빨간펜있죠? 너나요? 앞으로 온다 앞으로 온다 뒤에 나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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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 있어요? 일로와봐요 어 뒤에 뒤에 마이 어 가면 뒤질거 같은데 어딘데요? 뒤에 바위 어디 뒤에 뒤에 내려온다 아 일로와 일로 한 벽을 안으로 들어가세요 요 앞에 바위로 붙었다 파밍하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무 개인주의 아니십니까? 저 가고 있어요 아니 잡았어요 이 사람아 한 명 더 있지 않아요? 아닌가? 아니 좀 같이 해요 아니 아까 저한테 뭐 따로 간다고 뭐라 하시면서 잘 못해요 제가 아니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? 네 대화가 힘드네 평소에 사람은 잘 못 믿죠 네 그쵸? 맞춰보세요 MBTI 아이 그건 안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만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경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좀 이상해 보였어요 네네 이상하면 치과 가시구요 이쪽으로 오시구요 예 네 일로 오세요 저기 위에 뛰어가긴 하네 일로 이거 타고 가게요 빈 아이시 빈 아이시 제발 타! 빈 아이시 제발 왼쪽에도 있어 빈 아이시 보여줘 다이아 다이아 그랜드마스터 죄송해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빈 아이시 네 네? 또 만난 사람이 많이 없나봐요 죄송해요 제가 못해가지고 아이 괜찮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안녕히 가세요는 할 수 있지 않았어요? 죄송해요 가지 않았어요? 죄송해요가 인사죠 아 죄송해요가 인사라구요? 아 그것도 아이라서 그런건가요? 네 아이들은 인사 못해요 아니 무슨 아이가 무슨 특권도 아니고 아니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회적인 동물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? 아이예요? 아니 저도 아이예요 네 저 약간 숨 막혀요 숨이 막힌다고요? 마이크 안 켜고 있었는데 계속 켜라고 하시니까 키 빨려요 아 그럼 어떻게 제가 나갈까요? 어 나가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좀 서운하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 안 나가야지 어? 진짜 나갔네 아 미치겠다 아 잠깐만요 자 1번님 진짜 나가세요 왜 자꾸 만나세요? 나 진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저도 말을 평소에 과묵한 편인데 제가 사실 유튜브를 작게 하고 있어서 재밌게 게임하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막 기빨일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상관없는데 노잼이어가지고 제가 노잼이라고요? 아니요 저요 저요 아 오 창처받을 뻔했네 재밌게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말 건 거지 부담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 재밌는 거 말고 1등이에요 근데 제가 실력 유튜브가 아니라서 근데 아까 잘하시는 거 같아요 아 저 H&M인데 왜 H&M이요? 아닙니다 이번 반은 커리 갈게요 커리 화이팅은 혹시 할 수 있어요? 화이팅 와 드디어 말에 대꾸를 해줬다 이오씨 어떻게 연속 4번을 만나지? 네 다음 반에는 안 만날 거 같아요 아 안 만나고 싶으세요? 그런 건 아니고 사람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기도 맞추기 힘들어 어 저기있다 뒤에 저기 멀리 3대 2대 맞아요 엎어졌다 자 한번 크게 돌아볼게요 저 배율이 없어요 어 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맞췄어요? 뭐 그냥 마우스 커서 드니까 맞던데요? 저 좀 잘하죠? 네 한 대 더 맞췄어요 친구도 저기 있네 전 유니클로보다 자라에서 많이 사거든요 네네 이해되셨어요? 근데 유니클로 요점도 가요? 어 뒤에 자 컷컷컷 뒤에 하나 더 와요 푸시하자 그러니까 혹시 폭탄 있어요? 없어요 weren't 오후 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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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네 먹느라 바쁘시네 서로 이게 봐봐요 봐봐요 잠깐만 와봐요 빈씨 일로 와봐요 잠깐만 일로 와봐 제가 궁금해서 그래 우리 같은 팀 게임인 건 맞죠? 그죠? 네 마이크를 켰으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와 잘했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아요? 이 사람 웃는 거 보소 일부러 이러는 컨셉이네 컨셉이야 아니요 여러분들 뭐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원래 인생사 세용지마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 거죠 저 괜찮으니까 고생한다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? 여러분 아이라서 못 누른다고요? 하하하하하 1번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딱히 궁금한 건 없는데 왜 처음에 네 이상한 사람 어딨냐고 하셨어요? 아하핰 1번님 만나기 전에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나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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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안 들린다 호흡기다 위로 올래요? 이거 빼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럼 자기장 맞더라도 좀 천천히 돌아가죠 네 6배율 남습니다 드릴까요? 네 그런 건 또 대답 잘하네 네 드링크나 이런 거 나누세요 필요하세요? 네 주세요 해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 이런 건 왜 이렇게 잘해 저 이런 건 잘해요 아니 자기 이득 되는 건 너무 잘하네 구상은 몇 개 있으세요? 두 개요 조심조심 아이고 지금 구상 쓰셔야 되니까 구상 하나 남죠? 네 네 이거 드세요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나? 오케이 아니 감사합니다 와아아아 여기 붙었다 앞에 야 나 좀 그만 써 진짜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필요한 거 좀 먹어야겠다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이거 드릴게요 이거 먹어요 받을 땐 뭐라구요?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지 우리 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냐 제가 몸빵 할까요? 아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몸빵 하지 말고 보여줘 당신 할 수 있어 여기 있어 바로 앞에 당신 차례야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? 빠이 빠이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엔 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? 네 나에요 대개에 사람이 없나봐요 은근히 근데 돌릴 때 저 만나기 기대했죠 2판 하고 자야겠다 화이팅 화이팅 저 이거 유튜브 올리면 봐주실 거예요 혹시 네 저 님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지금? 아는데 팬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구독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? 봐야 돼요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자러 갈 거예요 다음 판에 저 못 만날 거예요 아 네 다음 판에 저 못 본다고 아 네네네 구독해주시고 저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의 교훈 세상일이 마음 같지 않다 페베 네 네네네 찾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